이 글의 핵심 내용은 시 창작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단어의 품사 개념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어의 품사 개념도 역시 이게 원어민 영어를 원어로 사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품사라는 개념은 학습이 돼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그레이드 스쿠 초기 단계 때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8살, 7, 8살 그쯤 배우기도 하고 그런 개념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냥 책을 펴놓고 외워서 시험을 보고 그런 요소가 아니라 컴퓨터에다가 컴퓨터에 문장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에 단어를 넣어보므로써 이거는 주어자리에 있으니까 명사겠네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문장, a professor had students 학생들에게 가졌다가 아니라 시켰다로 보시면 됩니다 craft라는 게 동사 원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만들어 보도록 시켰습니다 poetry generating programs를 우리 이렇게 어떤 명사가 있고 그 다음 분사가 나오면 명사하고 ing 계열의 경우에는 O, V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시를 만들어내는 시일을 이렇게 한국어 조사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poetry generated가 되는 경우에 이거는 시가 만들어낸 이렇게 돼버려요 프로그램을 시가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상하겠죠 따라서 generating이 돼야 될 거고 하도록 시켰습니다 The children would feed the program feed 사용식 동사로 쓰여서 투입을 했어요 프로그램에다가 뭐 동사나 형용사나 adjective나 아니면 noun 같은 거를 이런 것들은 여덟 가지 품사 중에 세 가지 예시가 될 거고요 And the computer would combine them into lines of poetry 그리고 컴퓨터가 그러한 인풋을 받았으니까 그것들을 조합을 했습니다 조합을 해서 뭘 만들어냈냐면은 lines of poetry 시 몇 줄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컴바인은 과거 시제로 쓰이고 있고 약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곤 했다 의뢰하곤 했다 그런 식으로 독해하시면 됩니다 컴바인의 경우에는 컴바인 A&B만 쓰이는 게 아니라 A 인투비가 돼서 A가 좀 작은 재료들이고 인투비에 나오는 B자리에는 좀 전체적인 부분 좀 더 구성요소 여러가지 구성요소로 인해 완성된 부분이 B자리에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었는데 뭐 mad wolf 화가 난 늑대가 hate 싫어합니다 자 hate가 목적어가 없이 바로 because가 나오죠 because insane wolf skips 미친 늑대가 이제 건너뛰기 때문에 자 이거 뭔가 이상하죠 목적어가 없네요 or ugly man 못생긴 사람이 loves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목적어가 없어요 because ugly dog hates 못생긴 개가 싫어하기 때문에 뭘 싫어하지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시행착오가 따랐다는 얘기겠죠 아이들이 이러한 쉬운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명사 개념이 약간 결여가 돼 있어서 그래서 목적어를 넣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런 과정이 나오고요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노력하려는 그런 과정은 빌려주었어요 land students startling insights를 놀라운 통찰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었다는 게 말 그대로 물건을 빌려주었다 이렇게 보다는 제공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에 대한 통찰이냐 하면 into language 언어에 대한 통찰을 일단 여기서 process 뒤에 나오는 오브는 소유 같은 거의 오브가 아니라 뭐뭐 하는의 의미를 가진 동격의 오브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try 다음에 ing를 쓴 경우에는 시도하다라 그랬는데 툴을 쓰면 노력하다라 그랬죠 trying 다음에 또 target이 나오고 목적어 그 다음에 작동하다 할 때 work가 쓰였는데 이 work는 뭐뭐를 작동하게 하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일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work대로는 절대로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get 같은 경우에는 get 목적어 그 다음 oc 자리에 투부 정사만 쓰기 때문에 절대로 working 같이 다른 뭐 준동사 형태를 쓸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startling의 경우에는 놀라운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insights를 꾸며줄 때 그러한 통찰이 결국은 우리를 놀라킨 거기 때문에 startling insights가 돼야지 startwood insights가 될 수가 없겠죠 만약에 startwood insights가 되면 insights라는 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건데 근데 그거는 뭐 사람의 눈이나 아니면은 뭐 표정이나 그런 거에는 대응해서 쓸 수 있겠지만 통찰의 경우에는 사람의 감정이 드러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제니 제니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누군지 우린 모르잖아요 제니가 무슨 제니인지 따라서 동격에 커마 나왔고 13 year old girl 13살 소녀래요 내용일치 할 때만 좀 중요하겠고 그 밖에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정보 같아요 이 소녀가 who had previously earned only mediocre grades 성적을 받았는데 mediocre 그저 그런 우리가 다른 말로 second rate라고 하는 성적만 이전에 받았던 소녀가 옛날에는 좀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came in one day and announced 어느 날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말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신의 고민 같은 걸 밝혔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now I know 이제 알겠어요 why we have nouns and verbs 여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명사나 동사를 지금 여기서 why 부터 verbs까지가 bracket으로 쳐졌고 이거는 노후의 목적어인 명사절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의문 명사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그건 우리가 다른 말로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합니다 why do we have nouns and verbs가 아니라 why we have nouns and verbs가 된다는 거죠 의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 참고로 간접 의문문임을 구별해낼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적재적소에 쓰면 되고 자 첫 번째는 주절이 아님 주절이 아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절이 아니라는 얘기는 일단은 이제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why라는 게 우리가 이걸 의문사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얘는 문장에서 접속사 역할까지 해주고 있어요 등이 접속사는 아니니까 종속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보호막에 갇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racket이라는 close of boundary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얘를 더 이상 주절로 취급해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주절이 아닐 경우에 간접 의문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의문사의 속성을 가진 종속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음표와 직접적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간접 의문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물음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의문문으로도 볼 수가 없겠고요 지금 주절이 노출되어 있는 주절도 물음표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물음표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문장 Can you tell me how old you are? 의 경우에는 물음표가 사실은 보호막하고 접경을 할 수가 없고요 보호막이 막혀 있으니까 이 보호막을 건너서 노출된 주저라고 소통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question mark하고 직접적 연계가 있는 애는 얘구나 이럴 경우에는 조동사가 먼저 나왔죠 주어가 먼저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개 중에 하나의 조건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번 조건으로 쓰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제니겠죠 제니가 배웠어요 she'd been taught 여기서 been taught이니까 가르침을 당했죠 누가 나한테 뭘 가르쳐 줬겠죠 만약에 티치가 사형식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 뒤에 DO였던 애가 또 올 수 있는데 여기 나오죠 문법과 품사를 자기가 가르친 게 아니라 배웠습니다 the parts of speech for years 수년간 without understanding them them은 grammar and the parts of speech가 될 거고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배운 거면 그거는 배우는데 성공을 한 건가? 아니죠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literal course는 갖췄는데 거기에서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취도는 상당히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understand에 유의어 comprehend과 grasp 정도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제니의 신분을 생각해봤을 때 학생이기 때문에 교수가 아니니까 she'd toss의 경우에는 말이 안 된다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만약에 내가 learned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she'd been learned 이렇게 써도 안 된다 볼 수 있겠죠 learn은 사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she'd been learned가 되면은 그 다음에 목적어 같은 거 아무것도 못 나오고 끝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뒤에 Dio가 그대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been learned를 쓰는 경우에 Dio를 떨어뜨려 버리기 되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but as 제니 struggled to get the program to work 노력을 했어요 L을 썼어요 struggled 유의어는 thrive가 있고 노력을 할 때 그녀가 깨달았습니다 she realized 접속사 대책략되어 있는 절이 나오고 she had to classify words into categories 단어들을 범주에 맞게 분류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classify A into B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A를 B로 분류하다는 뜻이고요 A자리에 단어들이 나왔고 B자리에 범주들이 나왔으니까 이 단어들은 뭐 그녀가 예문에 썼던 wolves라든가 ugly라든가 hate 같은 단어들이 되겠죠 그걸 category로 분류했다는 거는 품사에 맞게 분류를 했다거나 절에 맞게 분류를 했다든가 그런 얘기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dash 뒤에 all the verbs in one bucket 동사들을 하나의 bucket에다가 넣었습니다 분류를 했습니다 bucket이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뭐 단어 같은 거를 문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담는 단위에 해당이 된대요 근데 이 bucket의 원래 뜻을 생각해보면 양동이라는 뜻이니까 컴퓨터 자체가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데 무슨 막 회로 같은 게 이렇게 생겼으면 단어를 여기다 input을 주면 너는 verb, 너는 noun, 너는 phrase, 너는 clause 그리고 너는 punctuation 그러니까 구두점 이런 식으로 막 분류를 해낸다는 거겠죠 그럼 이 각각의 하나하나를 bucket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를 bucket에다 넣으면 컴퓨터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 얘는 동사 자리에만 들어가야 돼 따라서 to 다음에 나와도 되고 뭐 주어 다음에 나오고 의문문의 경우에는 does, she, 다음에 원형으로만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다 컴퓨터가 계산을 해준다는 거겠죠 all the nouns in another 그리고 명사의 경우에는 같은 bucket은 넣지 않고 완전히 다른 bucket은 없어요 왜냐하면 parts of speech,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or else's sentences 또는 이제 그게 아니라면 문장들 근데 이제 명사가 나오고 또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이상한 형태 그래서 이거는 절에 의해서 수직을 받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컴퓨터가 뱉어낸 그런 문장들 뱉어내니니까 지금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어요 그 얘기는 sentences하고 더 사이에 which나 외, 대시 목관이 생략돼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or else's otherwise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되겠죠 일단은 not이 있기 전에 말이 되다의 뜻을 가진 단어들은 여기서 비동사 다음 our 다음에 logical, reasonable, rational, sensible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문법이 suddenly became 갑자기 deeply meaningful 엄청나게 심오해졌어요 deeply라는 거는 공간적인 깊이가 아니라 추상적인 깊이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if I was deeply impressed then I can say it deeply deeply impressed은 뭐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깊이 감명받았다 그런 거겠죠? 감정의 정도에 마치 감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막 바다가 깊다 the ocean is very deep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공간적인, spatial한 게 아니라 degree에 관한 거라는 거죠 깊이 감명받은 거면 막 6m 감명받았어?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의미가 깊은 것도 역시 의미의 심오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deeply 대신에 deep 같은 걸 쓰지 않은 거고 그리고 미리 말해 두자면 제가 지금 필기로 정리해 둔 부분만 리뷰 테스트에서 나오니까요 그 외의 거는 참고만 하시고 굳이 새로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deeply meaningful은 한 단어로 바꾸면 profound 심오한이라는 단어가 될 거고요 자, 이것은 만들어냈어요 produced another effect 다른 효과를 이제 너무 궁금하지 제니가 그런 교육 효과를 거쳤는데 어떻게 됐을지 제니 began getting a a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담 apostrophe 소유격 써놓은 이유는 그레이드가 생역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받기 시작했다 할 때 began의 경우에는 투부정사와 ing를 모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투겟을 써도 말이 됩니다 근데 업법이라는 게 사실은 getting인지 투겟인지 맞춰라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투겟으로 바꿨을 때 맞았느냐 틀렸냐 물어본다면 똑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길러야 된다는 거겠죠 어, 그녀의 언어 수업 때 in her language classes 아, 그래서 제니에게 어떠한 훈련을 해줬는데 제니가 a를 받게 될 정도로 뛰어나 졌다라는 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습을 했기 때문에라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라 이렇게 장려하는 글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사에 대한 어, 통사뿐만 아니라 품사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얻어서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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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